차상화 검사 하나 올리겠습니다. 검사 션입니다. 정원 쨘 네 알겠습니다 아하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. 앵코드의 반갑습니다. 재수교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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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 시작해보세요 가락처음 누구보다 다시 느끼는게 근데 저거 이상해 승희 형이 숨겨주고 싶지 않아요? 혜성이 신곡 발표한다고 홍보 다 해놨는데 그거 어떻게 할게? 그거는? 제가 알아서 할게요 노래 너무 어려워 별 노래 같은 살 두고 아닌가 생각했어 그러면 진짜 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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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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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다가 이렇게 안 돌아가서 저작권력 많이 받은 거 아니야? 처음에 대박났는데 승현이는 창ak 승현이를 한번 나왔어 올까요? 승현이는 오늘 들어갈까 승현이 승 승 승 submit 승Ö 너무 축하해요. 네, 좋아요. 얼레, 얼레. 컬!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케이. 이 영상은